자 여러분들 그러면은 천상 물약 좀 받도록 할게요 이제부터 4개 이상은 글리시 날씨에 뽑아드립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가 오늘 글리시 뜨는 거 보여드릴게요 아니 제가 아까 전에 외국에서 여러분들 외국 영상을 보는데 진짜 충격적인 영상 봤거든요 여러분들아?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글리시 날씨에 이 천상의 물약 2를 11개를 깐 거야 얘들아 어쩌라구요? 나가? 말하면 좀 들어 앙 기모찌야 뭘 어쩌라고요 야 첫 봤다부터 이것도 써 얘들아 2억분의 2천 아니 이거 갯쩌는 거 아니야? 떴는데 이게 갯쩌는 게 뭔지 알아? 마지막에 또 못 뜨는 줄 알아 얘들아 어 이거 이거 마지막에 글리시가 더 썼어 그러니까 처음에 2억 2천 나오고 마지막에 글리시가 또 나온 거야 이 영상 레전드 아니야 얘들아? 여러분들 8개가 있는 계정이 있어가지고 글리시 날씨에 8개 계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글리시 뽑을게요 아 진짜 멸망전 한번 가야겠다 얘들아 이거 안 되겠다 오늘 글리시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참을 수가 없네요 진짜 얘들아 기대해라 보여줄게 이분의 계정은 천생의 물량 2가 8개 있으신 분이구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보리네 붓섭에 가셔가지고 글리시 날씨를 한번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만약에 뜨면은 저한테 링크를 개인톡으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가지고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면은 내가 이 계정에 가서 기다려도 되고 이게 은근히 잘 뜬다니까 진짜로 일단 이분의 계정은 460만번 뽑으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우주 물량이 66개가 있는데 이거 싫어해요 이거? 야 좋은거 왜 이렇게 많아 쩐다 만약에 글리시 날씨가 뜨면은 이 천생 물량 8개 쪼라라 까겠습니다 한꺼번에 먹고 아니 내가 어제 신생님 방송을 보는데 물약 6개를 빨았더니 글리시 날씨가 끝나가지고 5시간 동안 기다린거야 글리시 날씨를 와 나 어제 신생님 방송 보다가 눈물 날 뻔했잖아 진짜 얘들아 이게 게임을 나가면은 천생 물량 2가 사라지거든요? 어휴 난 진짜 보고 좀 신경먹었어요 님들아 진짜 저는 못해요 그렇게 저는 그 정도로 기다려야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가지고 난 그렇게 못하긴 해 어 아 맞다 설정도 다 해놓겠습니다 이거 뽑기 연출을 님들아 5천만번에 1로 해놓을게 5천만번에 1로 연출은 봐야되니까 이렇게는 매트릭스까지 보이나? 나 이색 에이펙스까지 볼 수 있게 어떤데? 어 뭐야 아임피치? 야 이 사람 내가 아임피치 뽑았던 계정인가? 잠깐만 이거 내가 뽑아줬던거냐? 계정주인아 이거? 아 맞네 내가 뽑아줬던거네 얘들아 와 여러분들 기억났는데 이분의 계정은 제가 뽑아드렸던 계정입니다 제가 글리시까지 깔끔하게 뽑아드릴게요 계정주인분 걱정하지 마세요 한번 내가 뽑아줬으니까 볼까 한번 임피치드? 어 뭐야 임피치드 컷션 어디갔냐 얘들아? 이걸로도 봅시다 여러분들 아쉬운대로 야 이거거든 이거거든 야 끝났다 끝났다 얘들아 오늘은 글리치로 보자 얘들아 아 그리고 아까 얘들아 내가 아까 플린트 도네이트에서 누가 로봇스 뿌린다길래 들고 왔거든? 4천 로봇스짜리를 게임패스를 사주신거야 내 디코방에 있는 사람이 거기서 존버를 타고 있었다? 근데 쫄스 개발자분이 오셔가지고 내 4천 로봇스짜리 게임패스 사주고 봤어요 얘들아 이거 뭐임? 형 글리치 연출 못 본다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 그러네 얘들아? 이렇게 하면 글리치 연출을 못 보네 얘들아 뽑기 연출 1200만으로 바꾸겠습니다 이러면은 글리치가 보이겠죠? 가동 뽑기를 하면서 천천히 먹어보자 얘들아 글리치 뽑으면은 매트리스 삭제야 오케이? 너 그 말 지켜라 알제이야 야 프로기야 글리치 뽑으면 타드 삭제한다고? 너 그 말 지켜라 프로기야 나 보여줄게 내가 얘들아 뽑아보자 한번 역사를 써보자 글리치 날씨에서 내가 직접 한번 뛰어보자 내가 어제 한 시간 동안 너를 두 번 뛰은 입장으로써 글리치 날씨? 살만합니다 진짜로 어려울 거 없어요 형은 못 뛰어 페페야 너 자꾸 부정적인 소리 할래? 페페 안되겠는데? 페페 차렷 페페 차렷 유튜브 할 때 어린아이들 상대하느라 힘드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다른 게임 해달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이름 불러달라고 하고 아이 뭐 견뎌야죠 근데 다 그러는게 아니라가지고 괜찮아요 나 시뮬레이터 한번 돌려볼게 얘들아 자 일단은 만약에 시청자가 나한테 글리치 날씨에 붓섭을 준다? 이거 먹자마자 붓섭으로 들어가가지고 붓섭 들어간 다음에 바로 이 행운 물량 먹고 그 다음에 천운 물량 3 먹고 그 다음에 자동 뽑기 킨 다음에 하나하나씩 빨면은 완벽하죠 여러분들 지금 시뮬레이터 제 머릿속에 돌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완전 완벽한데 그냥? 형 나 제 얘기인데 못하는 거야 그만 좀 물어봐 못하는 거 맞으니까 그만 좀 물어봐 너 못해 너 재능 없어 못갈 게임인데 못하고 잘하고 어딨냐며 이 사람아 아니 자꾸 물어보잖아 대답해줬는데 형 비랑 절교했음? 비요? 솔직히 비 얘들아 이제는 비도 이제 안 뽑을 것 같아 난 무조건 글리치야 글리치의 그 뽕맛을 봐버렸어 제가 어제 여러분들 글리치 날씨에서 다섯 번 연속으로 깠거든요? 천상의 물량 2를? 아 근데 그 맛을 잊을 수가 없다 얘들아 사람이 몇 살이신가요? 저 10년생이에요 10년생 감사합니다 1910년생이신가요? 귀엽다 진짜 귀여워 형 중학교 2학년이? 중학교 2학년이 지금 11년생이야? 아 저 중학교 2학년이에요 아 눈 날씨 뭐야 이거 비켜 나가 나가 형 디코 프로필 헤드새끼고 두더지 그거 맞음? 신생님 아닌가? 형 내 서버 글리치야 아니 말만 하지 말고 링크 가져오라고 링크 링크를 가져오라고 링크를 얘들아 형 금쪽이 임? 저같이 말 잘 듣는 사람이 무슨 금쪽이에요 님들아 나 지금 헬 날씨 임 헬 날씨 임 필요 없어 혹시 여러분들 제 부섭에 들어오셔가지고 날씨 변환기를 쓰고 싶다 저한테 게임 디엠 보내주세요 링크 드리겠습니다 야 바로 바꿔줘 뭐야? 어? 와 여러분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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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떠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그냥 떴어요 그냥 이런거들 아 이거죠 여러분들 그냥 떴어요 그냥 아 뭐야 이거 이쁘잖아 이쁘잖아 한잔에 아 아까운데 이거 아 너무 아까운데 플레이시는 용납할 수 없어 여러분들 서버 초기하겠습니다 서버 초기 할게요 이야 이 글리스야 이거 좀 멋있는데 이거 보세요 8개로 뽑았다고요 천상 2 날씨 변경 아 또 눈인 거야 이거 얘들아 아니 2연속 눈 뭐야 아 뭐야 부패 아 부패 뭐야 얘들아 이거 아 왔다 부패 아 부패 싫어 뭐야 아 뭐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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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아 왜 자꾸 나와 아 이상한 거 아이 그만 좀 떠 아이 왜 이래 저의 부패 여러분들 글리치가 아니에요 글리치가 아니라 글리치 위에 있는 2억 2천 분의 1입니다 여러분들 나도 폰으로 좀 돌리고 있을까 폰으로 좀 돌리고 있어야겠다 나도 날씨 변경 날씨 변경 오 아 아 아 안돼 아 아니 아 아 아 이거 뭐야 또 보여줘 아 뭐야 아 아니 아 이거 이상해요 린드라 아 자꾸 널밖에 안 떠 아니 뭐야 이거 이제 여러분들 급한대로 이제 헬레시아 한번 출발해 볼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는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자 감회자 여러분들 아 여기서 우주물렴 없고요 내가 기다리는 보람 있게 해라 진짜로 자 많이 기다렸다 자 3시간 반을 기다리는 처음 뽑기는 과연 아 아 아 아 자 자 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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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미치겠다 이거 어떡하냐 얘들아 이거 어떡하면 얘들아 여러분들 괜찮아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재물이에요 재물 여기서 만약에 안 나오면 여러분들 이거는 운이 없는 거예요 운이 없는 거 잠아 아 아 진짜 아 나 너무 슬퍼 진짜로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나한테 이러지 마 진짜 3시간 반을 기다렸다가 3시간 반을 제발 아 안 돼 가자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진짜로 이러면 안 돼 아 나 무섭다 얘들아 나 이거 200만원 줄일래 멘탈이 버티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멘탈이 제이크야 믿는다 제이크야 믿는다고 했어 제발 어 아 제우스 아 아 대천단 줄 알았네 아 제우스 제우스 아니야 이거 아 제우스 일단 나쁘지 않아 하늘에서 하늘에서 힘들어 하늘에서 지금 아 안 돼 진짜 마지막 하나야 이제 얘들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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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탑 탑 얘들아 마지막에 얘네도 진짜 다행이다 와 다행이다 오케이 여러분들 떴습니다 마지막에 그래도 와 다행이다 진짜 와 안 뜨는 줄 알았잖아 진짜로 와 진짜 다행이다 그래도 와 다음엔 진짜 글리치 누려보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즈이 가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